부자 되는 방법 옛날 춘천에 토목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집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토목공이는 부자가 된 뒤에도 결코 재산을 축내는 일이 없었습니다. 꼭 써야 할 때가 아니면 한 푼의 돈도 헤프게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 토목공이는 자기에게 장차 돌아올 이득이 없으면 술 한 잔, 담배 한 대라도 남에게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요샛말로 절약에 절약을 거듭하는 구두새였습니다. 그러므로 토목공이의 살림은 줄기는커녕 해마다 부쩍부쩍 늘어가기만 했습니다. 이리하여 토목공이는 부자로서뿐 아니라 구두새로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토목공이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가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워낙 돈이 많은 부잣집이다 보니 신부감도 그럴듯한 자리가 많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이는 그것들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많아도 그것을 도맡아 살아나갈 며느리가 능력이 없다면 그 살림은 하루아침에 기울어지고 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이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를 맞아들일 일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며느리감으로 나선 아가씨들을 보니 모두 쌤쌤이가 해플 것 같고 살림도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이는 생각한 끝에 마침내 좋은 며느리를 고를 방법 하나를 생각해 내었습니다. 우선 자기와 똑같이 부자이면서도 돈을 아끼는 구두세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두세 중에서도 나이 된 딸을 가진 구두세를 찾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비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아비를 닮아서 살림을 아끼고 알뜰하게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며느리감을 찾아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고생 끝에 구두세를 찾아 놓고 보면 딸이 없거나 딸이 있어도 아직 어려서 실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토목공이는 뜻밖에도 충주에 사는 자는 고비라는 구두세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수백리나 떨어져 사는 자는 고비를 찾아내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고생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는 고비의 소문만 듣고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이는 자기가 직접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는 고비가 집안 살림살이를 하는 법과 자는 고비의 딸도 먼 발치에서 선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서 자는 고비가 구두세란 것도 들었습니다. 토목공이는 그런 아비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자기 며느리감으로 나무랄 데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목공이는 어서 돌아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부인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이리하여 토목공이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부인과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자는 고비의 집에다 사람을 보내어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자고 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는 고비의 집에서도 딸이 나이가 차서 마침 사위감을 구하고 있던 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은 저절로 마음이 맞아서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자는 고비의 딸이 마침내 토목공이의 집으로 시집을 받습니다. 며느리를 맞이한 토목공이는 그날로 며느리에게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이는 살림을 며느리에게 맡기기는 했으나 완전히 마음이 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살림을 어떻게 꾸려 나가나 늘 옆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생각한 대로 살림을 아주 알뜰하게 아껴서 자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토목공이는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무랄 데 없었지요.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가 밥상을 차릴 때 늘 종지에다 간장을 가득 떠놓는 일이었습니다. 토목공이는 그것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예, 아가야. 그렇게 간장을 헤프게 먹는 데서야 어떡하니. 늘 그랬다가는 우리 살림이 쉬이 망하고 말겠다. 아가야, 난 말이다. 장독에 파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기어이 그놈을 따라가서 붙들어다가는 그놈 발목에 묻은 장을 죄다 씻어서 장독에 도로 넣고서야 놓아줬단다. 어머, 그러셨어요? 암, 그렇고 말고 그 파리를 그대로 놓아둘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니 아가야, 앞으론 밥상에 간장을 놓더라도 종지 밑바닥에만 겨우 깔리게 놓도록 해라. 그렇게 놓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먹으려다가도 잘 떠지지 않으니까 그만두게 되어서 간장은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을 게 아니냐. 아가야, 내 말을 알아듣겠니? 이 다음부터 간장 놓는 법은 지금 내가 말했듯이 그렇게 하도록 해라. 도무꽁이가 이렇게 타이르자 며느리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직 살림살이의 진짜를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전들 어찌 그만한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아버님 말씀처럼 간장을 종지 밑바닥에 깔리게 담아놓으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아니, 아가야, 그건 어째서 그러니? 아버님, 숟가락으로 간장을 떼다가 잘 안 떠지면 기어코 떠내려고 숟가락으로 종지 바닥을 자꾸 긁게 되어 숟가락이 달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간장이 아무래도 안 떠지면 기울여서라도 따라먹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달고 간장은 간장대로 없어지니 두 가지 다 손해보지 않겠어요? 그 이치가 맞긴 맞다만은 아버님, 제 얘기를 더 들어보세요. 종지에다 간장을 가득 떠서 놓으면 숟가락이 닿을 리도 없고 또 좀 더 떠서 먹으려다가도 간장이 가득 찬 것을 보면 그만 저절로 짠 생각이 나서 먹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버님, 그래서 간장을 가득 떠놓았습니다. 토목공이 부부는 며느리의 설명을 듣자 무릎을 치며 탐복 했습니다. 아가야, 내 말이 다 옳다. 어쩌면 넌 그렇게도 살림하는 교육을 잘 도받았느냐. 앞으로 모든 살림을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 며느리는 나무랄 데가 없구나. 토목공이 부부는 며느리의 말에 탐복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잘 보았다고 남들에게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는 고비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딸이 잘 사는지 어떤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간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토목공이와 자는 고비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살림을 아껴서 돈을 버는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토목공이가 여름에 부채 쓰는 법을 자랑삼아 말했어요. 사돈 나는 부채 하나를 사면 몇십년씩 쓴답니다. 부채를 온통 다 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펴서 붙이지요. 한쪽이 다해지면 또 한쪽을 펴서 붙입니다. 이렇게 한쪽씩 자래대로 펴서 붙이면 평생 동안 몇 개도 안 사고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돈이 절약 됩니까? 그러나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자는 고비는 몹시나 안 입고 온 듯 희죽 웃었습니다. 사돈 크게 뭐 대단한 절약이 된다는 겁니까? 난 부채 하나만 가지면 죽을 때까지도 쓰겠습니다. 날이 더워서 부채를 쓸 일이 있으면 부채를 붙이는 게 아니라 부채를 활짝 펴들고 고개만 좌우로 흔들면 바람이 저절로 일어나지요. 고개가 좀 아프기는 해도 부채야 해지거나 다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토목공이가 듣고 보니 그럴 듯 했습니다. 저런 아비 밑에서 자랐으니 며느리가 그렇게도 살림을 야무지게 하고 똑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에 저녁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잔흥고비가 살펴보니 구워놓은 조기자반이 밥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잔흥고비는 하도 기가 막혀서 토목공이에게 말했어요. 사돈 영감 이렇게 살림을 살아서야 어디 살림이 남아나겠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모르시겠소. 이처럼 번번이 비싼 반찬을 상위에다 놓으면 그 반찬값을 도대체 어떻게 될 작정입니까? 아니 그럼 무슨 좋은 수라도? 이렇게 번번이 조기를 구워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조기자반을 천장에 매달아놓고 밥상을 그 밑으로 가져가지요. 밥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매달아놓은 조기를 한번 져다보며 어이구 짜다 하면 자연이잖 생각에 밥이 절로 넘어갈 게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면 반찬값은 저절로 모일 것이 아니겠소. 이 말을 들은 토목공이는 벌떡 일어나서 자는 고비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사돈 영감 고맙습니다. 제발 자주 오셔서 이처럼 살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뒤로 토목공이는 사돈인 자는 고비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지켜 더욱더 부자가 되었답니다. 편히 앉아 시주 받는 법 옛날 어느 곳에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일을 했지만 피 한 방울 없는 불 가물 때문에 살림은 자꾸 기울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반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휴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지고 농사짓기도 갈수록 힘이 드는구나. 단숨에 부자가 되어 편히 앉아서 잘 사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때 마침 동냥살을 얻으러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던 시주 새님이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님도 마침 동냥살 거두기도 힘들고 지쳐 문앞에서 쉬고 있었어요. 새님은 쉬면서 편히 앉아서 단숨에 시주세를 가득 받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새님은 옳지 하며 얼른 그 집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철회가 공덕을 쌓으면 편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공덕을 어떻게 쌓아야 하는 겁니까? 논밭을 모두 절에 바치면 그것이 공덕을 쌓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이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힘들게 농사 짓지 않아도 되니 몸도 편하게 될 것입니다. 새님은 많이 바쳐야 공덕이 많아 잘 산다면서 있는 논밭을 남김없이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그 말대로 했고 스님은 농밭을 남에게 빌려주고 편히 앉아 시주살을 가득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농부는 그나마 있던 양식도 다 떨어져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또 어린 자식들은 거리에 나와 구걸을 하며 빌어먹게 되었어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절에 찾아가 새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있는 것을 다 바쳤는데도 저희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절에 바친 논밭을 돌려주십시오. 복을 받지 못한 것은 공덕이 부족한 탓이요. 더구나 한 번 바친 논밭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만약에 다시 논밭을 찾아간다고 해도 그 죄를 어찌 감당하겠소. 새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농부는 굶는 가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고울에 현감을 찾아갔어요. 백성이 굶어 죽어가는 데도 모른척하고 논밭과 재물 모으기에만 정신을 쏟다니. 농부의 말을 들은 현감은 당장 새님을 불러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부가 농밭을 바친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였는데 자신은 굶어 죽게 되고 자식은 빌어먹게 되었다. 이것은 1년이 지나도록 양쪽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첫째 부처는 아직 복을 농부에게 내리지 않은 것이고 둘째 농부는 공덕이 아직 부족한 것이니 양쪽이 서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복은 부처에게 돌려주고 논밭은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여라. 새님은 별수없이 농부에게 논밭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하고 편히 앉아서 잘 사는 좋은 수란 없는 거야. 그 후로 농부는 더욱더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잘 살게 되었답니다. 이 세상에 편히 앉아서 시주살을 받는 좋은 수란 없는 거야. 새님도 그 후로 더욱더 열심히 동량살을 얻으러 다녔답니다. 외가리 선물 어느 숲속에 비둘기와 꾀꼬리 외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은 언제나 자기 목소리가 아름답다며 다투었어요. 비둘기가 바위 위에서 점잖게 노래했습니다. 꾀꼬리도 꽃가지 위에서 멋지게 노래했어요. 외가리도 질세라 날개까지 퍼덕이며 노래했습니다. 하루종일 서로 자신의 소리가 멋지다며 다투다가 어느 날 목소리에 자신있던 꾀꼬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매일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심판관을 정하고 노래자랑을 열자. 그래서 누구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알아보자고. 좋아. 그게 공평하겠어. 그래서 셋은 지혜롭다는 두루미를 심판관으로 정하고 다음날 아침에 두루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곱다고 우기긴 했지만 아무래도 자신이 없단 말이야? 걱정이 된 외가리는 두루미가 제일 좋아한다는 개구리와 미꼬라지 한 보따리를 싸들고 몰래 찾아갔습니다. 저 두루미님 계세요? 아니 외가리가 웬일인가? 이거 받으세요. 아니 귀한 것을 이렇게나 많이 원 그냥 오지 않고서 두루미는 좋아서 입이 해벌어지더니 뒷손으로 세며시 받았습니다. 저 내일 아침에 비둘기하고 깨꼬리하고 저하고 셋이서 목소리 자랑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음 그런 것쯤이야 아무 염려 말게나. 다음날 아침 세센 두루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두루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인가? 두루미는 모르는 척 시체미를 뚝 떼고 물었어요. 두루미님이 심판관이 되시어 저희 중에 누구 목소리가 제일 아름다운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일이라면 나만큼 잘할 수 있는 자도 없지. 그럼 먼저 비둘기부터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나. 비둘기는 의젓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두루미가 손을 내자우며 말했어요. 에그 비둘기 노래는 마치 장사꾼들이 세많은 소리 같군. 예? 어디 입어낸 꾀꼬리 한번 해보게. 비둘기가 시무룩해져서 물러나자 꾀꼬리가 목청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또 두루미가 머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꾀꼬리 소리는 배고픈 소리 같아 못 쓰겠어. 그 다음 외가리 노래 한번 들어볼까. 꾀꼬리도 실망해서 물러앉자 외가리가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무릎을 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커니 그 소리 참 힘차고 좋구나. 아주 훌륭해.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두루미의 말을 듣던 비둘기와 꾀꼬리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누가 들어도 제일 듣기 싫은 소리를 제일 듣기 좋다고 하다니 무얼 받아 먹었길래 그런 엉터리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거짓말쟁이 다시는 그런 엉터리 말을 못하게 해줄 테다. 비둘기와 깨꼬리는 두루미에게 달려들어 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두루미의 목은 길게 늘어나 비틀어지고 그때부터 두루두루 미안해서 소리도 잘 내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남에게 자기 부탁을 들어달라고 옳지 않게 주는 선물을 외갈이 선물이라고 했답니다. 가난한 과부와 맥값 어느 산골 다 쓰러져 가는 조가집에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과부는 친척이 한 명도 없는 외톨이로 닥치는 대로 벌이를 내서 겨우 씨암탁 한 마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꽝 사냥꾼이 잘 훈련된 매를 시켜 꽝 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매한테 쫓기던 꽝 은 마을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매는 꽝 이 보이지 않자 마침 그 과부의 집에서 모의를 쪼고 있던 닥을 잡았습니다. 에이쿠 하나뿐인 우리 집 씨암탁을 매가 물어 죽이다니 과부는 놀라 뭉치로 매를 때렸고 그 바람에 매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락보락한 사냥꾼이 달려와 으르렁 댔습니다. 아니 이 매가 얼만지 나아시오 남의 귀한 매를 죽게 했으니 어서 매값을 물어내시오. 그렇지만 당신 매가 먼저 우리 집 씨암탁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냥꾼은 과부의 말을 나랑 못 않고 맥값을 몰어내라고 윽박 질렀습니다. 과부는 기가 막혀 광가로 찾아갔어요. 사또가 보니 과부의 사정이 너무 딱하였고 부득부득 우기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냥꾼이 괘씸했습니다. 사냥꾼은 듣거라 매는 무엇을 잡느냐 예 꽁을 잡습니다. 매의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사냥꾼은 값을 많이 받아내려고 비싸게 불렀습니다. 제 매는 워낙 기를 잘 들인 매라 저 과부의 초가집을 팔아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솔개는 무엇을 잡느냐 그야 솔개는 닭이나 개구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솔개의 값은 얼마나 나가느냐 약에나 쓴다면 모를까 팔려고 하면 값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매는 꽝을 잡고 솔개는 닭을 잡는다고 했지. 사또는 다시 한번 사냥꾼에게 다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의 매는 남의 집 닭을 잡았으니 매가 아니고 솔개가 분명하구나. 네가 분명 솔개는 값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겠다. 예? 사냥꾼은 두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사또는 판결을 내렸어요. 내 솔개가 남의 집 시암탁을 물어주겼으니 너는 마땅히 닭값을 물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는 다시 시암탁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느 거지 이야기 옛날에 김시성을 가진 늙은 역관이 있었습니다. 늙은 역관은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선뜻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호주에 갚을 돈이 모자라니 이를 어쩐다. 아휴 나랏돈을 채워 넣으려면 땅이라도 팔아야겠군. 나중에는 남을 돕느라 땅을 파는 것도 모자라 집안의 친척들에게까지 빌려서 나랏돈을 채워 넣었습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일가 부치들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두머리 사신을 찾아가 사정하였습니다. 김여권은 어려운 사람만 보면 도와주느라고 바쁘니 친척들까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김여권이 다시는 사신을 따라 여권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김여권은 나이가 많은 데다 다른 여권들처럼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너무도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친척들이 우두머리 사신에게 마지막으로 사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여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김여권은 우두머리 사신을 찾아가 간청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장사를 잘해서 친척들에게 빚진 것을 갚겠습니다. 그러니 꼭 북경에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사정사정한 끝에 김여권은 북경에 가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김여권은 나랏돈 오찬량을 간신히 빌려 사신들을 따라 북경으로 향하였습니다. 북경에 도착한 여권들은 진기한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여권이 젊은 여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왔네. 모두들 이번 장사를 잘해야 하네. 그래야만 내가 친척들에게 빚진 것을 갚을 수가 있다네. 예, 잘 알았습니다. 젊은 여권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하고 흥정을 하였습니다. 김여권은 옛날과는 달리 조심스레 젊은 여권들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김여권은 김여권은 오찬양에 들어있는 돈 주머니를 옆구리에 찬 채 손으로 꽉 쥐고 다녔어요. 김여권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야. 자칫 잘못하다간 내가 거지가 되게 생겼어. 그때 거지 한 명이 여권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거지는 옷가지조차 제대로 몸에 걸치지 못한 채 얼기설기 기운 천으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그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여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온 나리들께 감히 청합니다. 제가 비록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거지 꼴이지만 예전에는 크게 장사를 하던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 장사 미천으로 쓸 돈 만양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나리들이 장사하여 얻는 이익의 두 배를 만들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면 나도 살고 나리들도 부자가 되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역관들은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그런 역관들을 보더니 문득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조차 하지 않는 걸 보니 조선 사람은 예의범절도 모르는 것이군. 조선이 작은 나라인 줄이야 진작 알고 있었소. 하지만 이제 보니 정말로 작은 나라라는 것을 알겠소. 김 역관은 형편이 어려운 거지를 모른 채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작은 나라요 예의범절도 모르는 나라라고 하니 화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김 역관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어디다 대고 조선을 얕잡아 보는 말을 하느냐 내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은 다 사정이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가진 돈이 모두 오천냥 뿐이라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거늘 어디다 대고 우리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욕하느냐 김 역관은 저도 모르게 다짐을 다 잊고 몸에 지니고 있던 돈 주머니를 내놓으며 말하였습니다. 오천냥 뿐이다. 이 돈을 가지고라도 장사를 해보겠으면 받아라. 거제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며 돈 주머니를 받아 들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을 해서 역관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면 용서하십시오. 저 같은 사람을 믿고 돈을 맡겨주시겠다니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기필코 역관님의 은혜를 갖고 저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옵니다. 김 역관은 거지를 믿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돈을 내놓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젊은 역관들은 놀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찢찢 하면서 김 역관이 돈을 또 잃게 생겼다고 하고 어떤 이는 마음 한편으로 김 역관의 행동을 대단하게 여겼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젊은 역관들은 사신들에게 김 역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였습니다. 오두머리 사신이 김 역관을 불러들였습니다. 다른 역관들에게 이야기를 전해들었네. 그게 사실인가? 예, 사실입니다. 그 오두머리 사신이 어이없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사람아 어쩌자고 또 일을 저지른 것인가? 자네가 사람이 착하여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북경에 따라온 것이 아닌가? 자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친척들과 가족들을 무슨 나츠로 볼 것인가? 그리고 호주에서 빌린 돈은 어떻게 갚을 생각인가? 김 역관은 납빛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많지 않은 돈 5천량 때문에 조선이 작은 나라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빌려준 돈은 5천량 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사람들이 조선을 작은 나라라고 깔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5천량 보다 더 큰 이익을 본 셈이지요. 만약 거지가 약속을 어겨 5천량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일은 나라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오드머리 사신은 고개를 끄덕이긴 하였지만 표정이 이지러 이지러 졌습니다. 음 알겠네 자네는 거지가 약속을 지키기를 진심으로 비는 편이 좋을 것이네. 오드머리 사신은 더 할 말이 없어 김 역관을 물러가 도록 하였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거지는 말끔한 옷차림에 날렵한 말을 타고 김 역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김 역관님께 감사드리는 뜻으로 경치 좋은 곳에 잔치상을 마련하였습니다. 역관들을 모두 모시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김 역관이 망설이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네. 여보게들 모두 함께 가서 즐겁게 놀고 오세. 다른 역관들은 썩 내키지 않아 서로 수근거렸습니다. 저 대접은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자칫 잘못하면 나라 돈을 함께 물어내게 될 것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안 가면 우리를 겁많고 의심하는 사람이라며 또 조선 사람을 흉 볼 것이 아닌가. 그건 그러네. 돈을 보탤 때 보태더라도 아니 갈 수도 없구먼. 약관들은 하는 수 없이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거지를 따라가 보니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 옆에 정자에 잔치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악사들이 악기를 연주하자 무이와 가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흥을 도두웠습니다. 역관들이 고개를 잡으며 다시 수근거렸습니다. 보통 거지가 아닐세 김역관이 혼자 돈을 물어내지 않도록 우리 돼까지 부른 걸 보면 꽤나 영리한 사람이야. 잔치가 끝나자 거지가 김역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남쪽으로 장사를 하러 떠나고자 합니다. 어르신께서 필요하신 물건이 어떤 것이며 언제 조선으로 돌아가셔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기 필요한 물건의 목록을 적어놓았네. 우리는 두 달 뒤에 떠나야 하네. 다른 것은 몰라도 돌아갈 날까지는 꼭 돌아와야 하네. 자네만 믿고 기다리겠네. 잘 알겠습니다. 거지는 그 길로 말을 몰아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거지에게 돈을 맡긴 김역관은 그 뒤 두 달 동안 중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두 달이 다 지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드머리 사시니 혀를 끌끌 잤습니다. 김역관 이제 어떻게 할 셈인가 그 사람은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다만 갈 길이 바빠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 그게 한이 옵니다. 김역관은 초조한 마음을 감추며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사신들이 출발할 때까지도 거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신 일행은 북경을 뒤로 하고 조선을 향해 출발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일행은 조선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중국의 성문인 봉화성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만 지나면 곧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이라 김역관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온기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곧 도착할 것인데 아쉽구나. 그때였어요. 멀리서 멀리서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먼지 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역관이 급하게 우두머리 사신에게 말하였어요. 잠깐만 행차를 멈추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 지금 거지가 오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을 지나가는 일을 조금만 늦추어 주십시오. 우두머리 사신은 내키지 않으면서도 김역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네. 하지만 혹시 거지가 오지 않더라도 더 기다릴 수는 없네. 알고 있습니다. 뿌옇게 일어나는 먼지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수레와 수레 위에서 부채를 흔대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지가 틀림없습니다. 수레가 사신 일행이 멈춰선 곳으로 다가와 서더니 거지가 달려 내려왔습니다. 거지는 김역관을 보자 옷자락을 부여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울음을 그친 거지가 김역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나리를 뵙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거지는 타고 온 수레에 가득 실린 물건들을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지는 먼저 김역관에게 귀한 음식을 바친 뒤 향료와 차와 약재 수천 양어치와 비단 만 양어치를 내놓았습니다. 김역관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너무 맞네. 거지는 눈물로 답하였습니다. 나리가 저를 믿고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모든 것은 나리의 은혜이니 제 마음으로 알고 받으십시오. 나리 덕분에 저도 이제 거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김역관은 하는 수 없이 거지가 내놓은 물건을 모두 받았습니다. 거지는 김역관뿐만 아니라 다른 역관과 사신들에게까지 모두 선물을 하였습니다. 남쪽 지방의 비단과 떡입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고맙소. 김역관은 거지와 헤어져 조산으로 돌아온 뒤 식구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역관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김역관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거지 덕분에 집안 집안 사람들에게 진 빚을 갚게 되었다네. 나도 평생 먹고 살 것이 생겼고. 다른 역관들이 거지와 김역관의 일을 떠올리며 말하였습니다. 거지를 믿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 그러면 우리도 한몫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것은 아니야. 모두들 김역관이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면서 자신들이 사람을 믿지 못한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였답니다. 신기한 역전 옛날 조선시대에 현씨라는 역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씨는 성나라에 자주 옥가면서 다른 역관들과 마찬가지로 장사 속이 밝아졌습니다. 현씨는 진귀한 물건을 보면 안달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조선에서 보기 드문 귀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야. 이 물건들을 사다가 팔면 돈 버는 재미가 쏠쏠 하겠는데. 나름대로 장사 요령을 깨친 현씨는 무역을 통해 적지 않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면 벌수록 재물 욕심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내 비록 벼슬 자리는 낮지만 재물만 많이 있으면 남부러울 게 뭐야? 어느 해인가 청나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씨는 조선 땅과 맞붙은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산의관으로 가는 길목에 이르렀습니다. 현씨는 뜨끈뜨끈한 온돌방이 있는 여관을 찾아 묵었습니다. 현씨가 방에서 아픈 다리를 쉬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그 가운데 현씨의 귀가 번쩍 뜨이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술을 보여준 데 산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라던데 맞아 동네 부자들이 그 사람을 마을로 불러서 오늘 밤에 대단한 마술을 한 대 그 소리를 들은 현씨는 다시 겉옷을 차려 입었습니다. 마침 심심하였는데 잘되었군. 바깥세상은 눈이 쌓여 온통 은백색이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떠오르니 세상이 더욱 밝아보였습니다. 마술 구경을 하려고 모여댄 사람들로 주위가 붐볐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재촉하였어요. 빨리 마술을 보여주시오. 그러지요. 말투와 차림새로 보아 마술사는 멀리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가 소매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 보시지요. 이것은 꽃입니다. 맞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마술사의 손끝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술사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꽃씨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눈위에 천천히 뿌렸습니다. 그러자 눈위에 떨어진 꽃씨에서 잠깐 사이에 여러 색깔의 꽃이 피어났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온갖 색깔의 꽃들이 눈위에 계속 피어났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 입을 딱 벌렸어요. 마술사는 웃으며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어서 마술사는 손에 쥐고 있던 부채를 활짝 펼치더니 꽃을 향해 너울너울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들이 흰 눈으로 변해 땅위로 점점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 두 손으로 눈을 비비며 꽃이 있던 자리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여러 색깔로 활짝 피웠던 꽃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술사의 신기한 재주에 연신 감탄하였지요. 마술사가 허리를 굽혀 절을 하고 자리를 뜨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몹시 아쉬워 하였어요. 마술을 한 가지만 더 보여주시오. 마술사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머니에서 가운데 네모난 구멍이 뚫린 엽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마술사는 엽전을 땅 위에 꽂아 세운 뒤 두 손가락을 나란히 펴서 무언가를 그리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마치 귀신을 쫓기 위한 부적이라도 그리는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 엽전이 사발만해졌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발만하던 엽전은 점점 커지더니 세수대야만 하게 커졌습니다. 세상에 말없이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의 목에서는 침이 꿀꺽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곧이어 엽전은 해물룸을 계속 늘어나더니 수레바퀴만큼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았다 뜨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엽전을 뜯어보았습니다. 뭐야? 엽전이 수레바퀴로 변하더니 그러나 놀란 놀란 사람들 앞에서 마술사는 별것 아니라는 투로 딴청을 부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보아야 합니다. 옛날 춘추시대의 거문고로 이름을 떨치셨던 성년자 선생께서 지금 바닷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을 만나 뵌 뒤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이쿠 춘추시대라면 공자님이 살았던 시대잖아. 춘추시대면 옛날도 아주 먼 옛날인데 그때 사람을 어떻게 만난다는 거지? 구경꾼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수근거리고 있는데 마술사가 자리를 때려다 말고 엽전을 가리키며 말하였습니다. 참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엽전 구멍 속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겠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 구멍을 들여다보면 큰 탈이 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저는 책임지지 못합니다. 마술사가 자리를 뜨자 사람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현 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수레바퀴만한 엽전 주위를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마술사가 마지막에 잃은 말이 도리어 현 씨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입니다. 밤이 점점 깊어갔습니다.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귀한 물건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지 말라고 하였겠지? 궁금해서 정말 미치겠구먼. 현 씨는 손을 비비며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에이 잠깐 보기만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현 씨는 마침내 엽전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멍 안의 세상을 엽보던 현 씨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내 생각이 맞았군. 저렇게 멋지고 진귀한 것들이 많으니 보지 말라고 한 거야. 저것들을 빼돌려서 팔면 엄청난 부자가 되겠군. 엽전 구멍 속 세상은 정말이지 입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멋졌습니다. 날렵하게 지붕의 추녀가 올라간 누각이며 아름다운 무늬에 창살이 보였습니다. 호리호리한 쪽빛 유리병이며 산호로 장식한 긴 의자 구슬과 옥으로 만든 노리개도 언뜻 보였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여인들이 하늘하늘한 비단옷을 사뿐히 끌며 누각에서 나오는 모습이 마치 선녀와 같았습니다. 비단옷 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은 장신구가 반짝거렸고 손에는 저마다 악기를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기의 생김새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한 여인이 현시가 처음 보는 악기를 앞에 놓고 다소곳하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신선이 당나라 두 번째 황제였던 태종에게 꿈속에서 일러주었다는 노래를 오랫동안 연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참에 한번 연주해볼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시는 마다의 까닭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미인들이 바닥에 깔개를 깔고 앉아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시는 음악소리를 듣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당나라 때 이름난 시인인 백거이와 더불어 풍류를 즐겼다는 아만이라는 여인이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현시가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도 미인들은 무엇인가를 더 보여주려 애썼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 사람 손수가 보여주었던 춤을 추며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미인들은 곧바로 소매를 떨치고 비단 옷자락을 휘감으며 춤을 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각이 서있는 뜰 아래로는 복숭아 꽃잎이 비가 내리듯 살랑살랑 떨어져 내렸습니다. 무척 귀한 비치고술이 있군. 우선 이것부터 챙겨서 가지고 나가 팔면 현시는 점점 구멍 안으로 빠져들어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인들이 춤을 추고 있는 뜰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누각의 대청마루에서 큰소리로 현실을 나무랐습니다. 네 이놈 어떤 놈이기에 감히 여기 들어와 귀한 물건을 훔치려 하는 것이냐. 이어 미인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누각도 미인들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주위는 깜깜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깜짝 놀란 현시는 자신이 들어온 옆정구멍으로 도로 빠져 나가려고 몸을 내밀었지요. 들어오기도 하였는데 도로 빠져나가지 못할 리가 있겠어? 현시는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옆정구멍 속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수레바퀴만큼 넓던 옆정구멍은 어느새 좁아져 현시의 몸통을 자꾸 쥐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마치 커다란 구렁이가 현시의 몸통을 옴짓달싹 못하게 친친 감고서 조이는 것만 같았어요. 현시는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현시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현시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정구멍에 꽉 낀 현시의 몸을 빼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마술사가 다시 왔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구멍 속을 들여다보면 달이 난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 같은 욕심쟁이가 온갖 재물로 가득 찬 뜰을 엿보았으니 마술사님 그래도 저 사람을 저렇게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욕심쟁이라도 가여우니 살려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계속 아픔을 호소하는 현시가 불쌍해서 살려달라고 하자 마술사가 말하였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이오. 그러니 낸들 어찌하겠소? 현시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욕심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현실을 한참 동안 쳐다보던 마술사가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니 살 길이 있을 것 같군. 마술사는 주머니를 한참 뒤적이더니 커다란 붓을 꺼냈습니다. 이어 손바닥을 오무렸어요. 그러자 손안에 먹물이 가득 찼습니다. 마술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더니 큰 붓에 먹물을 잔뜩 묻힌 다음 옆정구멍에 대고 치라였습니다. 마술사가 붓질을 할 때마다 옆정구멍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마침내 현시의 몸통만큼 구멍이 커지자 현시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치 미끈미끈한 장어가 구멍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현시는 마술사에게 연거푸 고개를 조아리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술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 옆전은 줄어들어 원래의 크기로 돌아갔습니다. 마술사는 옆전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하였어요. 이번에는 처음이라 북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소. 하지만 다시 욕심을 부리면 그때는 목숨을 건질 수가 없소.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현시는 허리를 굽혀 마술사에게 절을 한 뒤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현명한 아내의 공 옛날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살림살이가 가난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나갔던 남편이 여느 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말소리가 몹시 들떠 있었어요. 여보 기뻐하시오. 내일부터 선회청 서리로 일하게 되었소. 그게 정말이에요? 선회청 서리라면 봉급도 괜찮은 자리잖아요. 내가 뭐랬소. 어떡하든 나라의 녹을 먹게 될 거라고 하지 않았소. 아내는 남편과 함께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선회청이라면 나라에서 대동미를 비롯해 백성들한테 거두어들인 배와 돈이 들고 나는 것을 맡아보는 관청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맡은 관청이다 보니 비록 높은 관리들 밑에서 일을 보는 구시라친 서리라지만 선회청 서리는 너도 나도 갖고 싶어 군침을 흘리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됐어요.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끝에 좋은 자리를 얻었네요. 하지만 좋은 자리를 얻었다고 버는 대로 다 쓰다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알뜰하게 살아서 재산을 늘려놓아야 나중에 고생을 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정과 다름없이 소박하게 삽시다. 알았어. 그렇게 합시다. 남편은 봉급을 타면 꼬박꼬박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정과 다름없이 검소한 생활을 계속하였어요. 그렇게 7,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집안 살림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회청에서 일하는 다른 서리들은 칸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 호화로운 비단옷을 입는다. 가구며 살림살이를 늘리는데 어쩐 일인지 우리 집은 형편이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는구나. 하루는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서리들은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잘들 살고 있소.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집 살림살이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단 말이오? 아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먹는 것이며 입을 꺼리며 살림살이는 날이 갈수록 더 보잘것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알 수 없어 조바심이 났지요. 여보 내가 제법 많은 봉급을 타오지 않았소? 게다가 당신이 소박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는데도 날이 갈수록 사는 형편이 더 어려워지니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이제 서리를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하였소?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든데 서리자리까지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오? 그런 남편을 보고 아내는 빙글에 웃기만 하였습니다. 남편은 왜 그래야 하느냐고 다그쳤지요. 아내는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지 않은 채 남편으로 하여금 대청마루 밑을 들여다보도록 하였습니다. 대청마루를 들여다본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요? 아내는 그제야 앞뒤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그동안 고생하여 모은 돈입니다. 이제 이 돈으로 땅을 사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속깊은 아내가 대견하였습니다. 나는 이런 줄도 모르고 그날 이후로 아내는 선회청 서리를 그만두라고 졸랐습니다. 아니 재산을 좀 모았다고 알토란 같은 선회청 서리를 그만두라는 말이오? 나중에 제 뜻을 아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옥신각신한 끝에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서리자리를 그만두고 좋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게 꿈만 같소. 앞으로는 넓은 논에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상과 과수원이 있으니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소. 남편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아내는 배를 짰습니다. 집안이 편안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좀 보자고 하였습니다. 제 비록 바깥 출입은 하지 않지만 짐작되는 바가 있으니 앞으로 선회청에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그곳 사람들과도 만나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거기 있는데 왜 그러시오? 선회청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는 겁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남편은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만큼 살림을 읽고 사는 것이 다 아내 덕이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남편은 선회청으로는 발걸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몇 년 뒤 선회청에서 일하던 서리 연합 은명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일을 저질렀나 보 나라 돈을 제 돈 쓰듯 함부로 썼다는 구려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에 좋은 옷만 입고 살더니 닭가달기 있었던 게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서리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여태껏 서리 일을 하였더라면 나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를 뻔하였소. 당신 덕분에 무사하였구려. 남편은 현명한 아내의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담배 장수 이야기 조선 영조 임금 때 일입니다. 어느 한양에서 담배가 동이 나서 매우 귀해졌습니다. 담배를 즐기는 사람들은 담배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지요. 무슨 담배가 이리도 비싸누? 비싸면 피우지 않으면 되지 않소? 담배 피우는 버릇이 들어 끊을 수가 없소. 아무튼 담배 한줌에 서푼 이라니 만만치 않소. 이번 참에 끊어보구려. 담배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고 광해군 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찾는 한양과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은 지방의 담배 값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경상도에서는 담배 값이 그다지 비싸지 않았어요. 한양에서는 담배 한줌이 서푼 이라네. 가만있자. 우리 마을에서는 담배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럴 때 담배를 가지고 한양에 가서 팔면 금세 부자가 되겠네. 경상도에 손양식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손양식은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였어요. 맞아. 이런데 담배를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파는 거야. 네. 한번 모험을 해봐야지. 손씨는 부랴부랴 자신의 논밭을 죄다 팔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먹고 살려고 논밭을 다 파는 거예요. 손씨의 부인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걱정마오 내게 생각이 있소. 손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논밭을 판 돈 오백냥으로 전부 담배를 샀습니다. 그러고는 담배를 말 세 마리에 나누어 실은 뒤 한양으로 떠났어요. 긴 여행 끝에 손씨는 마침내 한양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도착했습니다. 해는 벌써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요. 손씨가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노인이 안은 채를 하였습니다. 머리에 커다란 갓을 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것으로 보아 나라에서 벼슬 깨나 하는 양반 처럼 보였어요. 이게 모두 담배인가 그렇습니다. 잠때를 잘 맞추어 꾸려 요즘 담배가 동이 나서 세 발이면 삼천 양은 받을 수 있을 어르신 어르신 제가 객주를 정하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저런 한양의 처음이란 말이요. 이런 귀한 물건을 가지고 겁없이 한양에 오다니 나를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늘 날 뻔하여 꾸려 걱정 말고 나만 따라오시오. 고맙습니다. 손씨는 노인에게 허리 굽혀 절을 하고 노인을 따라 한양 성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인은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손씨를 끌고 성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한양에 처음 올라온 손씨는 노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어두컴컴해질 무렵 더 이상 돌아다니지 못하게 될 때가 되어서야 노인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오. 오늘 밤은 여기서 묵도록 하시오. 내가 담배는 창고에다 잘 넣어두고 말들은 마구 꺼내다 묶어놓겠소. 손씨는 노인의 친절에 마음을 품 놓고 그날 밤 노인의 집에서 편히 잤습니다. 다음날 새벽이 되었어요. 손씨는 아침을 날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났소. 우선 아침 식사부터 하시오. 담배는 하루아침에. 팔리는 물건이 아니니 우리 집에 묵으면서 팔릴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오. 손씨가 이른 아침 식사를 서둘러 마치자 노인이 말하였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해도 되겠소. 말씀하시지요. 지금 용산에 우리 집으로 식고 올 나무집이 있소. 마침 손님의 말들이 놀고 있으니 가서 좀 식고 오겠소. 그건 어렵지 않지만 길을 몰라서요. 우리 집 하인을 데리고 가시오. 손씨는 말을 배불리 먹인 뒤 하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슴풀에 하여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산에 이르자 하인이 어디론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이 여보게 손씨는 다급한 마음에 하인을 찾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저 말 고삐를 지고 이리저리 오가다 보니 아침해가 헌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씨는 복잡한 한양 한복판에서 길을 잃고 어찌 할 바를 몰랐어요. 그만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까닭을 묻자 손씨는 서유럽게 울며 사정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것 참 딱하게 되었구려 하지만 그 노인 집을 어떻게 찾아줄 방법이 없구려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없지 않겠소? 그때 번거지를 쓴 남자 하나가 느린 걸음으로 손씨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술에 약간 취한 채 노래를 부르며 지나가다가 손씨가 손씨가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고는 사정을 물었어요. 손씨의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남자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담배를 찾아주면 그 절반을 내게 주겠소? 제 담배를 찾을 수만 있다면 절반이 아깝겠소? 그렇다면 말 가운데 가장 늙은 말을 골라 곧비를 풀어 혼자 앞장서서 가도록 하시오. 손씨와 번거지를 쓴 남자는 말이 이끄는 대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늙은 말은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문득 어느 집 문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번거지를 쓴 남자는 길론이 밝은 늙은 말이 노인의 집을 잘 찾을 것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번거지를 쓴 남자가 손씨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이 맛소? 번거지를 쓴 남자의 말에 손씨는 집을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맞습니다. 남자는 발길로 대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소리를 들은 노인이 밖으로 나오자 남자가 손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쩌녁에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집주인의 맛소. 노인은 담배 장수를 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금세 얼굴빛을 바꾸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어디서 헤매다 이제 오시오. 하인이 아까 들어와서 말하기를 바깥이 어두워서 서로 잃어버렸다고 합디다. 그래서 언제쯤이나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던 참이오. 이 말을 듣고 번거지를 쓴 남자가 큰 소리로 노인을 꾸짖었습니다. 나이 깨나드 신분이 담배를 가로채려고 사람을 따돌리면 되겠소. 더구나 그 담배는 궁궐로 실어갈 담배이니 곡물을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요. 어서 담배부터 내놓으시오. 번거지를 쓴 남자가 당당하게 나서자 노인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이 하인을 시켜 담배를 날라오도록 하였어요. 번거지를 쓴 남자가 담배 묶음을 펼쳐보더니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함께 두었던 돈 300량은 어디에 두었소? 노인이 화들짝 놀라 손실을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창고에 두었던 담배를 그대로 내온 것인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오? 게다가 당신이 이곳에다 돈을 함께 두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 않소? 번거지를 쓴 남자는 눈을 똑바로 지켜드며 말하였습니다. 내 분명히 담배 꼬러미 속에다 돈 300량을 함께 넣어 가지고 왔소. 그런 말씀 마시오. 노인이 미적거리자 번거지를 쓴 남자가 눈을 뜨며 윽박 질렀습니다. 나는 궁궐의 병조리요 궁궐로 실어갈 담배가 오기를 기다리다 마침 손실을 만나 함께 왔소. 만약 노인께서 돈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궁궐에다 노인이 진죄를 보고 하겠소. 노인은 노인은 담배를 가로채려다 약점이 잡힌 터라 남자의 뻔한 거짓말에도 속수무책 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노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생돈 300량을 물어내었습니다. 번거지를 쓴 남자는 돈을 받은 뒤 담배를 말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시는 번거지를 쓴 남자를 통해 담배를 팔아 삼천량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손시는 번거지를 쓴 남자에게 그 절반인 천오백량을 건네주었어요. 이 돈을 낭은 거두시오. 내 노인에게 거짓말로 큰소리를 쳐서 이미 300량을 벌지 않았소. 그러니 그 돈은 모두 당신 몫이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사시오. 손시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잘 사시오. 손시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시는 눈 뜨고 코베어 갈 곳이라면서 다시는 한양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혼인한 이방 옛날 옛날 어느 고울에 나이 아홉 살에 과거의 장원급지에서 원님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고울의 이방은 원님의 나이가 어린 것을 약보고 제 손 안에 넣고 휘두를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땡 추중을 불러 일을 꾸몄지요. 땡추중은 중답지 않은 중을 말하는 말입니다. 달걀만한 나리한테 가서 대사 갓을 잃었으니 찾아달라고 해보시오. 제 아무리 똑똑해도 이번엔 해결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할게요. 중은 어린 원님을 찾아가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제가 쓰고 다니던 대사 갓이 날아가 버렸으니 꼭 찾아주십시오. 중이 이방과 가깝다는 걸 안 원님은 그 꿍꿍이 속을 알아채고 나조를 불렀습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뱃사꿍들을 불러오너라. 뱃사꿍들이 불려오자 어린 원님은 명을 내렸습니다. 이스님이 바람의 갓을 잃었다고 하니 너희들이 새 갓을 지어오도록 하여라. 뱃사꿍들은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원님 저희가 왜 스님의 갓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너희가 엊그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제사를 지내지 않았느냐? 네,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바람이 바다로 가지 못하고 육지로 쫓겨와서 이스님의 대사갓을 날려버렸으니 당연히 너희가 물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바람 때문에 날아간 대사갓을 애꿎은 사공 덜어 물어내라고 하니 이치에 맞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공들이 멍하고 듣고 있자 어린 원님은 다시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사갓을 마련해오되 대나무살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돌로 깎고 쇠줄을 단 것이어야겠다. 갓이 크고 무거워야 다시는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없겠지. 그제야 사공들은 어린 원님에게 뭔가 다른 뜻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돌로 커다란 삿갓을 만들어왔습니다. 여봐라 뭐하고 있느냐 어서 저 스님에게 갓을 씌워드리도록 하여라. 아이고 저걸 머리에 썼다간 내 머리가 무사하지 못하겠구나. 나조들이 달려들어 돌로 댄 갓을 씌우려 하자 겁이 난 중은 넙죽 엎드려 빌었습니다. 사또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방 나리가 시키는 대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점잖은 이방 어른이 그런 짓을 시킬 리 있겠소. 또 그게 사실이라 해도 스님께서 남이 시킨다고 아무 짓이나 하면 되겠소. 스님은 넣어서 갓값과 사공들 하루 품삭스를 치르고 당장 물러가시오. 어린 원님은 위험있게 나무라더니 안잘보임 못하는 이방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방은 밭에 가서 수수대 하나만 잘라 소매 속에 넣으시오. 이방은 수수대가 커서 할 수 없이 한쪽 금만 소매 속에 넣고 왔습니다. 그 수수대가 몇 년이나 자란 것이오. 글쎄요. 1년쯤 되겠습니다. 그래 1년 지난 수수대도 소매 안에 넣지 못하면서 9년이나 자란 날을 손안에 넣으려고 한단 말이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 어린 원님이 어린 원님이 따끔하게 영을 내리니 이방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방은 어린 원님을 극진히 모셨다고 합니다. 구두새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만키가 천둥 같다고 천둥 날이라고 불리는 구두새 양반이 살았습니다. 공짜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시고 지독한 감기에 걸려도 남주라면 아까워서 못줄 정도로 구두새였어요. 어느 날 천둥 날이는 나막신 한 켤레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장터로 가서 목수를 불러 부탁했지요. 여보게 제일 좋은 것으로 나막신을 신한 결레 만들어주게나 예 알겠습니다. 목수는 성격이 야무져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벼락처럼 해내고 말아 벼락 대신 이라 불렸습니다. 벼락 목수는 결이 곱고 단단한 나무를 골라 정성껏 나막신을 만들었어요. 졸릴 땐 잠을 자며 열심히 만들어 약속한 날에 어김없이 천둥 나리에게 가져갔습니다. 소문대로 솜씨가 나무랄 데가 없군. 이만한 신이라면 쌀 두 말 값은 될 텐데 다 죽인 아깝고 어쩌지? 천둥 나리는 아무리 봐도 나막신에 나막신에 대집을 잡을 데가 없자 못된 꾀를 내었습니다. 여보게 이 나막신 한 켤레 얼만가 소인에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나리께서 알아서 주시지요.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그 크기에 따라 값을 매겼다고 하네 그러니 나막신에 들어갈 만큼 쌀을 주겠네. 그러더니 천둥 나리는 몇 주 만되는 쌀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벼락 목수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지독한 고두세 영감에게 따져봤자 양반에게 대든다고 천둥 같은 오령에 몽둥이 찜질만 당할 기에 뻔했습니다. 나리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았다면 평생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부디 마음 깊이 새기도록 그 말씀 좀 적어주십시오. 잠시 후 벼락 목수는 글귀를 받아들고 절을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이번에는 천둥 나리의 집에 소 여물통이 못 쓰게 되었어요. 천둥 나리는 또 벼락 목수를 불러 부탁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것으로 소 여물통 하나를 만들어주게나 지난번의 일 때문에 벼르고 있던 벼락 목수가 되물었습니다. 얼마나 큰 것을 원하시는지요? 그야 클수록 좋은 거지. 예, 알겠습니다. 벼락 목수는 굵기가 두 아름이나 되는 커다란 나무를 잘라 넓고도 커다란 여물통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과연 벼락 대신이란 소문대로 참 잘 만들었군. 이만한 여물통이라면 쌀 몇 말은 줘야 될 텐데 그걸 다 주긴 아깝고 트집을 잡아 값을 깎아야겠구나. 천둥 나리는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여물통이 크긴 한데 좀 짧은 듯하군. 하지만 이왕 만들어 온 것이니 하는 수 없이 써야지 그래 이 여물통 값은 얼만가 소인이 어떻게 감히 값을 정하겠습니까 그저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였으니 소 여물통에 들어갈 만큼 쌀을 받아가 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나 지난번에 나리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저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벼락 목세는 지난번에 천둥나리가 써준 글귀를 내밀었습니다. 천둥나리는 벼락 맞은 듯 꼼짝 않고 있더니 마지못해 소여물통에 쌀을 채워주었어요. 그래서 벼락 목수는 여물통값 뿐만 아니라 나막신값까지 넉넉히 받아내게 되었답니다. 비단을 판 바보 옛날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누가 놀리거나 흉을 봐도 늘 말없이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는 바보라는 놀림을 받았고 그럴 때마다 총각의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혀가 함부로 말하는 걸 막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바보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장사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고이 간직하고 있던 비단 세피를 내주었습니다. 너도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니 오늘은 장에 가서 이 비단을 한번 팔아보라. 비단 한필의 돈 열량 씩은 꼭 받아야 한다. 알겠느냐? 예 어머니 그런데 말이 많거나 아처말라는 사람들에겐 절대로 팔지 말거라.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체하며 말로 남을 괴롭히거나 도둑신보를 가진 사람들이야. 예 어머니 그 대신 말이 없는 사람들에겐 바라도 좋아. 그런 사람들은 되게 겸손하고 마음 좋은 사람들이니까. 예 어머니 바보 총각은 비단을 등에 메고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 들어서자 요란하게 옷을 입은 젊은 여자들이 다가와 물었어요. 그 비단 팔건가요? 어디 좀 봅시다. 좀 비싼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비단 인가요? 이리 주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한텐 비단 안 팔아요. 뭐라고요? 총각은 젊은 여자들을 쫓아버리고 말 없는 사람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이번엔 나이 된 아주머니와 딸이 비단을 사러 왔어요. 이 비단 한필이 얼마지요? 열량이에요. 아우 비싸라 아홉량만 해요. 안 돼요. 우리 어머니께서 꼭 열량은 받으라고 하셨어요. 비단이 좋긴 하네. 색깔도 참 곱고 하지만 너무 비싸서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면 누가 사겠어요? 그럼 이걸로 한필만 줘요. 안 돼요. 열량 다 드린다니까요. 안 돼요. 말 맞는 사람한테는 안 팔아요. 뭐라고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하루종일 비단 한필도 못 팔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절 앞을 지나는데 돌 부처가 자기의 비단을 보고 빙긋이 웃는 것 같았어요. 손님 이 비단이 마음에 드세요? 총각이 몇 번을 물어보아도 돌부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옳지 이 손님은 진짜 말이 없는 사람이구나. 총각은 기뻐하며 비단을 펼쳐 보였습니다. 보세요 한필의 열량이에요 세필 다 사시겠어요? 지금 돈이 없나 본데 괜찮아요 내일 다시 올 테니 여기서 만나요? 진짜 좋은 사람이네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 총각은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말 없는 사람한테 비단 세필을 모두 팔았어요. 잘했다. 아니 그런데 비단 판 돈은 어디 있느냐? 내일 받기로 했어요. 아니 돈도 안 받고 비단을 다 주었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내일 꼭 받아올 테니까요. 다음날 총각이 돌부처를 찾아갔더니 비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간밤에 도둑이 비단을 모두 훔쳐간 것을 모르는 총각은 반가워하며 말했지요. 약속대로 나와주셨군요. 그럼 비단값 주세요. 어제 사가신 비단값 말이에요. 어서 비단값 달라니까요. 총각은 시체미를 뚝대고 있는 돌부처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돌부처가 앞으로 넘어졌어요. 이게 뭐지? 총각은 돌부처가 서있던 자리에 금은 보아가 번쩍거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도둑들이 훔쳐서 감춰놓은 것이었어요. 에이 진작 돈을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지 아까는 쓰러뜨려서 죄송해요. 총각은 돌부처를 제자리에 세워놓고 보물을 자루에 넣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웬 보물이냐 비단판 값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정말 말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뭐예요. 어머니는 총각을 칭찬했습니다. 참 잘했다. 앞으로도 장사는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어머니 우리 아들한테 남다른 재주가 있을 줄 알았다니까. 그 후 총각은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리 도둑 옛날에 임금의 친척 중에 풍산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풍산은 콩과 보리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어요. 풍산은 오리를 많이 길렀습니다. 오리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놀러나가면 풍산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오리 도둑 맞았네 그러다가 오리들이 때릴 지어 먹이를 먹으러 모이면 풍산은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내 오리 다시 찾았네 오리를 도둑 맞을까봐 늘 걱정을 하던 풍산은 어느 날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오리가 이렇게 많으니 밤중에 누가 몰래 한 마리를 가져가도 모를게 아닌가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그야 오리의 수를 세워놓고 매일 그 수가 맞나 확인해보면 될 거다 아닌가 아 참 그렇군 그렇지만 풍산은 샘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한 쌍씩 짝이 맞는지 알아보았어요. 옳지 짝이 모두 맞는군 그런데 그날 밤 그 집 하인이 몰래 오리 한 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주인은 오리가 몇 마리인지 셀 줄 모르니 한 마리 쯤 잡아먹어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풍산이 오리를 한 쌍씩 세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마리가 짝이 없잖아. 풍산은 화가 나서 펄펄 뛰며 하인을 불러 몽둥이를 휘두르며 꾸짖었습니다. 네 이놈 오리 한 마리가 모자라니 어찌 된 일이냐 내놈이 잘 지키지 못했으니 당장 채워놓지 않으면 쫓겨날 줄 알아라. 예 사울란으로 채워놓겠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어떻게 오리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몰래 풍산을 지켜보았지요. 그랬더니 풍산은 오리를 한 쌍씩 짝을 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옳지 짝이 맞나 안 맞나 보고 하셨구나. 하인은 그날 밤에 오리 한 마리를 더 잡아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풍산이 오리를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짝이 딱 들어맞는군. 역시 몽둥이는 없어서는 안 된다니까. 엊그제 몽둥이로 겁을 주었더니 그 녀석이 이렇게 오리 한 마리를 알아서 채워 놓았고 그래? 풍산이 아무것도 모르자 하인은 더욱 고소한 오리고기 맛이 떠올랐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잡아먹을까? 하인은 또 오리 두 마리를 꿀꺽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그 머릇을 버리지 못해 결국 그 많은 오리를 야금야금 다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내 오리가 다 어딜 간 거지? 그제야 풍산은 오리가 없어진 걸 알고 하인을 붙잡아 광가에 넘겼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결국 하인은 오리 잡아먹은 얌생이 짓이 들통나 오리값에 다 물어주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그 후로 풍산은 오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흉흉한 인심 옛날에 한강가에서 객주를 하는 장막돌레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흉면이 들어 물건은 사람조차 구경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양으로 실어날을 물건이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객주집 식구들도 할 일 없이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주 장막돌은 넘실대는 강물을 보며 한숨을 푹푹 쉬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쉴 새 없이 났습니다. 배가 고파 오는 젖먹이가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벌써 사흘째 쌀 한톨 입에 대지 못하였구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그때 였습니다. 원주에서 온 이시의 배가 객주 숫집 앞에 닻을 내렸습니다. 배가 들어오는 것을 본 장막돌은 해숙한 얼굴로 반갑게 이시를 맞았습니다. 무엇을 싣고 오셨소? 쌀 삼백섬을 싣고 왔습니다. 눈을 돌려보니 이시의 배에는 곡식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삼백섬 삼백섬 이라고요. 엄청난 양이 고려 당신 덕분에 우리 식구는 살게 되었소. 장막돌은 하늘이 자신을 구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막돌은 이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여러 날 굶주리고 있으니 우선 내게 열설만 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 쌀을 다 돈으로 바꾸어 배에 한가득 돈을 싣고 가도록 해주겠소. 하지만 이시는 애써 잡힌 손을 빼내더니 쌀쌀한 말투로 당장 쌀값에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장막돌은 이시를 붙잡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고 사정을 하였어요. 굶고 있는 식구들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다섯 썸만 이라도 주시오. 이시는 매몰차게 고개를 저우며 배에 올라타서 닻을 올리려 하였습니다. 장막돌이 허리를 굽실거리고 눈물로 호소를 해도 이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장막돌은 아무리 곶간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만 흉년의 인심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더욱 야속하였습니다. 당신과 나는 벌써 10년 동안 장사를 하며 정을 쌓아왔지 않소. 그런데 그 정을 헌신짝 버리듯 하겠다는 말이오. 다섯 섬이 안되면 한 섬이라도 죽어오. 장막돌은 굶주리는 식구들을 생각하며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를 저어 가버렸어요. 이시는 삼십 일을 더 가서 어떤 보좋집 앞에 배를 멈추었습니다. 이게 다 쌀이란 말이오. 돈은 얼마든지 줄터이니 이 쌀을 내게 답하시오. 이시는 그곳에서 쌀을 팔아 배에 돈을 가득 싣고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이시는 그 돈으로 논밭을 사서 농사를 짓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한동안 한양에 가지 못하였어요. 삼년이 지났습니다. 이시는 다시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한강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가다보니 전에 쌀을 팔지 않은 객주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객주의 주인과 식구들은 아마 굶어 죽었겠지. 이시는 3년 전 흉년 때의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덜컥하였습니다. 그때 쌀쌀맞게 대하였던 것이 갑자기 미안해졌어요. 이시는 서둘러 객주집이 있는 언덕에 배를 댔습니다. 객주집에 간 이시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객주 건물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사람들로 북적북적 하였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이시는 객주집 안을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호탕한 목소리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시는 깜짝 놀라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장막돌 아니야? 그때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3년 전에 이시에게 매달리던 객주 장막돌인 것 같았습니다. 이시는 마침 길을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 객주 주인의 이름이 무엇이오? 장막돌이라고 하지요? 장막돌이라면 이시가 내치고 간 객주 주인이 맞았습니다. 장막돌이라는 사람은 3년 전에 죽었을 텐데요? 죽을 목숨이 살아났지요. 흉년이 들던 해에 10년이나 거래를 하던 이시라는 장사꾼이 쌀을 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시가 야박하게도 쌀 한 톨 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지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울고 있는데 전에 장막돌이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 어찌어찌 하여 어렵게 쌀 한 마를 구해주었답니다. 굶주림을 면하자 장막돌은 다시 기운을 얻어 장사를 하였지요. 그때부터 하는 일이 마침 잘 되어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시라는 놈이 그 쌀을 팔아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끝이 안 좋을 거요. 남이야 굶어죽든 말든 자기 혼자만 살겠다는 놈이 잘 살겠소. 이시는 그 이야기를 듣자 부끄러워서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는 장사꾼 사이에서도 상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사람 사이에서는 인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잊은 부끄러움이 밀려들었지요. 그 뒤로 한강에서 이 씨를 다시 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도리와 아버지 옛날 어느 곳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 과부에게는 남편이 죽은 뒤 몇 달 후에 낳은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란 이 아이는 나이 일고여덟 살이 되자 차차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있는 아이들은 오시나 신에서부터 서당에 다니며 쐬는 붓이나 먹이나 종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넉넉하고 좋은 것을 쓰는데 소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농사를 지어 간신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으므로 늘 가난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글씨 쓸 종이를 못 사서 애를 태우거나 해진 옷을 입고 다녀야 하는 그런 일보다 소년에게 슬픈 생각이 나게 만드는 것은 동네 아이들의 놀림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걸핏하면 압이 없는 아이라는 말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압이 없는 놈이니까 할 수 없지 압이 없는 자식이 공부는 해서 뭐하려는 거야 차라리 집에서 호람이 일이나 도와줄 것이지. 도리는 어머니에게 왜 아버지가 없느냐고 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며 아버지는 훌륭한 어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아버지는 둥그스름한 얼굴에 높직한 코와 넓은 이마 커다란 눈이 아주 씩씩한 모습이었다는 것도 일러주었습니다. 도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지도 못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차차 도리의 머릿속에 또렷이 생각날 만큼 음름한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도리가 나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 한 분 뿐인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무살이면 이제는 어른이 된 나이기는 했지만 부모 없는 외로움은 어릴 때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도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 모퉁이 길가에서 사람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큰 돌 하나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돌은 돌부처 같기도 했지만 돌부처가 아닌 그냥 돌인데 꼭 사람의 모양을 빚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참 이상한 돌도 있구나 저걸 집에 갖다 놓으리라 이렇게 중얼거리며 도리는 그 커다란 돌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리는 그 돌을 뜰 앞에 세워놓고는 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보이는 돌을 좀 더 깎고 다듬어서 정말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사 사람이 아닌 도리가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싶어 하고 마음속에 그리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성과 망치를 구해 가지고 그 돌을 쪼개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한 아버지 한 번도 본 일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도리는 어머니에게서 들은 얼굴 모습을 능히 그 돌에다 새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뚝한 코 큼직한 눈 널따란 이마 그런 것을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쪼아 나갔습니다. 아침마다 농사일이나 나무하러 나가기 전에 도리는 깨끗이 세수를 하고 큰 돌 앞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돌을 쪼았습니다. 이렇게 며칠을 계속해 쪼는 가운데 도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또렷이 돌에 새겨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있는 정성을 다하여 한 달 후에는 훌륭한 석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리는 석상이 완성된 날부터 아침에 일하러 밖에 나갈 때면 반드시 그 앞에 가서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먼저 그 앞에 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에게도 정말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아버지 없는 것이 한이던 도리도 이제는 그런 아쉬운 마음은 없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 석상 앞에 가서 인사를 할 때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냐 잘 다녀오너라 일하느라고 고단했겠구나. 더운 날이면 석상의 그늘을 만들어드렸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아버지 석상이 땀을 흘리는 것 같아서 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아침 일찍 나와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문안을 들였습니다. 도리는 이젠 아버지 없는 서름을 잊고 지냈어요. 아비 없는 아이라는 동모들의 놀림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집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보며 지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생각에 한없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도리가 뜰에 석상을 세워놓고 아버지라 부르며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극진해. 오죽 아비가 그리우면 저럴까. 동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은근히 비웃기도 했어요. 돌에다 대고 아버지라 부르면 무슨 대답이나 하나 사내 자식이 곰상스러운 짓을 해도 분수가 있지. 자기 이름이 돌이니까 아비도 돌인 줄 아는 모양이야. 돌을 갖다 놓고 아버지라고 하니. 이런 소리를 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돌이가 듣는 데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 사는 장세라는 젊은이는 돌이가 집안에 돌을 깎아 세워놓고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을 듣고 한 번 놀려주려고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돌이 자네 집에는 아비돌이 있다지 어디 구경 좀 시켜 주게나 장세가 하는 말에 돌이는 왈칵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말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아버지로 모셔놓은 거니 놀리지 말게 놀리는 게 아니야 자넨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딴이 내 눈으로 봐야 할 것 아닌가 장세는 뗄 한쪽에 서 있는 석상 앞으로 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돌에다 눈코를 붙여 놓은 건가 그래 이 돌에다 대고 아버지 아버지 부르니 돌이 대답을 하던가 돌이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어른에게 신뢰가 되는 짓은 하지 말게 그래도 이렇게 점잖게 꼬지졌습니다. 신뢰가 되어 그럼 이따위 돌멩이한테 내가 굽실거려야 한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내게 어른이 된다는 거야 장세는 발길로 한 번 석상을 툭 차며 빈정거렸습니다. 돌은 돌이지만 이 돌은 지금은 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야 함부로 발길질을 하다니 그게 무슨 버릇 없는 짓인가 도리가 성난 음성으로 꼬지졌습니다. 이게 자네 아버지라고 이걸 장세는 또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럴 텐가 이런 전화에 몹쓸 사람 같으니 돌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장세를 떠밀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길로 차는 꼴을 본 돌이에게는 친구고 뭐고 없었지요. 이런 무례한 자를 어서 집 밖으로 밀어내버려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가 너같이 어른도 모르는 놈은 내 집에 들어오지도 마라 하며 돌이는 장세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러는데 장세가 도리에게 떠밀리다가 잘못하여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두 손으로 땅을 짚어 나동그라지지는 않았지만 떠밀린 것을 괘씸하게 생각한 장세는 와락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그래 어느 개똥밭에 굴러다니던 돌덩어리를 주워다 놓고 아비니 뭐니 하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야? 그래 사람이 돌멩이만도 못해배니 이놈의 돌멩이를 단박에 깨트려버릴 테다. 장세가 시근거리며 석상에게로 덤벼들었습니다. 석상을 때릴 아무 연장이 없으므로 장세는 허리춤에 꼽고 있던 담배때를 뽑아 석상의 이마를 때렸습니다. 이놈의 돌아비 진짜 아비거든 아프다고 말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소리까지 쳤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석상의 이마에서 빨간 피가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리가 놀라 아버지 석상을 얼싸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저 몹쓸놈이 아버지 이마에 상처를 피는 그칠 줄을 모르고 석상의 이마에서 얼굴을 타고 내려 가슴 파괴 까지 흘렀습니다. 이마에는 담배때에 맞아 돌이 떨어져 나간 자국이 있고 그 자국에 피가 흥건히 스며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발길로 차고 욕하고 상처까지 낸 장쇄 때문에 도리는 그렇게도 위하고 받드는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놈 너를 가만둘 줄 아느냐 하고 도리는 장쇄에게 와락 달려들어 발길로 찼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이 다 죽자꾸나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장쇄가 도리에게 옆구리를 채워 쓰러져 신음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도리는 사람을 죽인 죄인으로 관가에 붙들려 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그때의 법이었어요. 도리는 상쇄를 죽인 죄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의 죄를 다스리는 관원이 도리의 효성이 지극한 것을 보고 그냥 죽이는 것은 너무 애석하다 하여 상보관청에 그 사실을 자세히 알리고 특별한 처분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상부의 관리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도리의 마음과 도레다 아버지의 모습을 새겨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들여온 일들을 알고는 사형의 벌을 줄이고 몇 해 동안 가두어두었다가 그냥 내보내 주었습니다. 용서를 받고 집에 돌아온 도리는 그 아버지 석상을 전보다 더 소중히 모시며 동네 사람들의 칭찬 속에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개구리 왕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던 오랜 옛날 어느 왕이 살았습니다. 왕의 딸들은 모두 다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막내딸이 아름다워서 세상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태양마저도 공주의 얼굴에 빛을 비출 때마다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성 가까이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숲 속에 오래된 보리수 아래에는 우물이 있었지요. 땅이 달궈지는 뜨거운 한낮이 되면 왕의 딸은 먼 숲 속으로 들어가서 차가운 우물가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리고 따분해지면 황금공을 꺼내어 하늘 높이 던졌다가 다시 잡곤 했습니다. 그것이 공주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였어요. 한 번은 하늘 높이 던진 황금공이 공주의 자그마한 손안에 떨어지지 않고 옆을 비켜가 땅을 치더니 그 길로 물속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공주는 눈으로 황금공을 쫓았지만 공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물은 깊디 깊어서 바닥이 보이지 않았어요? 공주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음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도무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고 있으려니 누군가 공주에게 소리쳤습니다. 왕의 따님한테 무슨 일이지요? 공주님의 눈물에 차가운 돌덩이라도 녹아내리겠어요? 어디에서 나는 목소리일까 공주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납작하고 못생긴 머리를 물 밖으로 쑥 내밀고 있는 개구리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너로구나 공주가 말했어요. 내 황금공 때문에 울고 있었어. 그만 우물 속에 빠져버렸거든. 진정하고 그만 울어요. 개구리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런데 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오면 나한테 뭘 줄래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내 옷가지 내 진주와 보석 또 내가 쓰고 있는 금관도 줄게.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의 옷가지 공주님의 진주와 보석 공주님의 금관 나는 다 싫어요. 하지만 공주님이 나를 귀여워해 준다면 공주님의 친구가 되고 놀이 동무가 되고 공주님의 작은 식탁에서 공주님의 옆에 앉고 공주님의 자그만 황금 접시로 먹고 공주님의 자그만 컵으로 마시고 공주님의 자그만 침대에서 자도 된다면 만약 그러도록 약속해 준다면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서 황금 공을 가지고 다시 올라올게요. 좋아 공만 도로 가져다 준다면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하지만 공주는 생각했습니다. 바보 같은 개구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개구리는 다른 개구리들이랑 물가에 앉아 개굴거리는 거지. 인간들과 어울리려고 하다니. 단단히 약속을 받은 개구리는 머리를 물속으로 박고 아래로 헤엄쳐 내려갔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개구리는 다시 위로 헤엄쳐 올라와서는 이베문공을 풀숲에 던져 주었습니다. 예쁜 장난감을 되찾은 공주는 기뻤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집어들고 그 길로 뛰어 갔습니다. 기다려요. 개구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데려가야죠. 하지만 공주의 꽁무니에 대고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공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서둘러 집으로 가더니 개구리는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개구리는 다시 우물 아래로 헤엄쳐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공주와 왕 궁정의 모든 신하들이 푸짐하게 차려진 식탁에 앉아 황금접시에 담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뭔가가 대리석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계단 맨 위에 도착한 그것은 문을 뚝뚝 두드리더니 소리쳤어요. 왕의 따님 막내 따님 문 좀 열어주세요. 공주는 달려가서 밖에 누가 있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공주가 문을 열자 눈앞에는 개구리가 서 있었어요. 순간 새파랗게 겁에 질린 공주는 문을 꽝 닫고 식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왕은 공주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문앞에 거인이라도 서 있느냐 아니에요 거인이 아니고요 징그럽게 생긴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너를 왜 찾아왔더냐 어제 숲속 오물가에 앉아서 놀다가 황금 국물 물속에 빠트렸어요.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 개구리가 황금공을 도로 찾아서 올라왔지요. 그런데 개구리는 다른 건 바라지 않고 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기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구리가 절대 물에서 못 나올 줄 알았어요. 이제 개구리는 무트로 나와서 저와 어울리고 싶어 해요. 그 사이 개구리는 두 번째로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습니다. 왕의 따님 막내 따님 그러자 왕이 말했어요. 네가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단다. 어서 가서 문을 열거라. 공주는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뛰어 들어와 공주의 발이 닿는 곳마다 따라서 의자까지 갔습니다. 개구리가 앉아서 소리쳤어요. 공주님이 있는 의자 위로 올려주세요. 공주는 왕이 그러라고 명령할 때까지 망설였습니다. 우선 의자 위에 올라앉은 개구리는 식탁에 앉고 싶어 했고 식탁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황금 접시를 내 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래야 함께 먹을 수 있죠. 공주는 그렇게 해주었지만 마지못해 그러는 것이 빤히 보였습니다. 개구리는 음식을 맛있게 먹었지만 공주는 한입 한입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배불리 잘 먹었더니 피곤하네요. 이제 저를 공주님의 방으로 데려가서 공주님의 비단 침대에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서 우리 함께 잠자리에 들어요. 공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공주는 차디 찬 개구리가 무서워서 손가락 하나 갖다 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개구리는 이제 공주의 포근하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청할 참이었습니다. 왕은 성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준 사람을 훗날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그래서 공주는 개구리를 손가락 두 개로 집어올려 위층으로 데려간 다음 구석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침대에 들자 개구리가 기어와서 말했어요. 피곤해요. 공주님처럼 편히 자고 싶어요. 나를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공주님 아버지께 이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끝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공주는 개구리를 들어 올려 벽을 향해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이 고약한 개구리야. 그런데 바닥에 곤두박질 친 개구리는 어느새 개구리가 아니라 아름답고 따스한 눈길을 가진 왕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공주 아버지의 바람대로 공주의 친구이자 남편이 되었어요. 왕자는 자기가 사악한 마녀의 마법에 걸려 있었고 자기를 옹울해서 구해줄 사람은 공주 말고는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함께 자기의 왕국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햇살이 두 사람을 깨웠을 때 말 여덟 피리 끄는 마차 한 대가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들은 머리에 새하얀 타조 깃털이 꽂혀 있었고 황금 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젊은 왕의 믿음직스러운 신하 하인 리이가 서 있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하인 리이는 주인이 개구리로 변해버리자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너무나 애처롭고 마음 아픈 나머지 심장이 터져버릴 까봐 심장을 철끈 세개로 묶여 있을 정도였어요. 젊은 왕은 마차를 타고 왕국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하인 리이는 두 사람을 번쩍 들어 올려 마차 안으로 모셔놓고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법이 풀린 것을 한없이 기뻐했지요. 마차가 얼마쯤 달렸을 때 왕자는 뒤에서 뭔가가 삐걱하며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고 외쳤어요. 마차가 부서진다? 아닙니다. 주인님 마차가 아닙니다. 주인님이 오물에 앉아계실 때 주인님이 개구리였을 때 커다란 세품에 빠져있던 제 심장을 죄어준 철근입니다.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길을 가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왕자는 마차가 부서진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직스러운 하인의 심장을 재고 있던 철근이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마법이 온전히 풀린 주인이 행복해진 덕이었답니다. 신기한 구우슬 옛날 어느 가난한 집에 아직 나이 잘문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는 누구 하나 친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웃에서 품파리를 하거나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 그날 그날을 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는 비록 살림은 가난해도 마음만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직하고 형제간의 우애도 깊은 그들을 칭찬하며 부러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두 형제는 이웃 마을에 볼일이 있어서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형님 참으로 좋은 날씨군요. 저 하늘을 좀 보세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워요. 곤륜산이라는 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난다는 옥도 아마 저보다는 푸르지 못할 거예요. 아우가 말하자 형은 미소를 지으며 아우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빛이 제 아무리 곱다지만 네 마음과 견줄 수는 없을 것이다. 에이 형님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건 되레 형님 마음에 맞는 말이지요. 전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런 마음은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좋아. 내 마음이건 내 마음이건 상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무튼 서로가 고운 마음을 가져 의족해 지내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형님 말씀이 옳아요.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고 웃고는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어느 냇가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아 도우면서 내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한복판 쯤에 이르렀을 때 였습니다. 아름다운 색깔을 한 무엇인가가 내바닥에서 일렁일렁 보였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형이 그것을 건져 보았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없는 귀한 구슬 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형은 아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한 구슬이다. 이것 봐. 이렇게 보니까 마치 옷에게 아름다운 구름이 낀 것 같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니까 안쪽에서 물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이 파래 보이네. 정말 신기한 구슬인데. 아우도 신기하게 여겨 그 구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물이라도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귀한 구슬을 주었으니 정말 기쁩니다. 형님 단단히 보관하셔야 겠는데요. 아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건 나 혼자서 주운 것이 아니지 않니? 너와 둘이서 주었으니까 둘이서 잘 보관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형은 그 구슬을 상자 속에다 넣어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형이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구슬 둘레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금과 은과 온갖 보배들이 가득하게 차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형은 무척 놀랍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형은 그 금과 은 은 은 보배를 밖으로 꺼내어 다시 상자의 뚜껑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우에게 자세히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우도 신기하게 여겨 상자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구슬 둘레에 많은 금과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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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그 돈을 의족해 적당히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의 근본이 되는 전생주란 구슬 때문이었어요. 구슬은 하나밖에 없어서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먼저 형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와 나에겐 각각 좋은 집이 생겼구나. 하지만 헤어져 살더라도 마음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서로 의족해 지내자. 형의 이 말을 들은 아우는 도리어 시무룩한 얼굴을 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리 못난 아우라도 결코 형님의 마음을 상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은 이제 되었다는 듯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미안하다. 그런데 아직 서로 나누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형은 이제 이만한 재산이면 넉넉하니 이 구슬은 내가 가지도록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그 구슬을 주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두 형제의 것이라면 의뢰 형님이 보관해야지요. 안됩니다. 아무 말 마시고 형님이 가지세요. 그 말도 맞는 것 같구나. 하지만 착한 아우에게 주는 형님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내가 가지도록 하려무나. 형님, 그건 안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형님이 저를 사랑하고 거두어주신 데 대한 보답으로 이 구슬을 형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소리 말고 제발 네가 가져야 한다. 아닙니다. 형님이야말로 이 구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럼 나도 가질 수 없다. 두 형제는 서로 구슬을 안 가지겠다고 우겨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사람은 다른 방법을 한참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침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구슬 때문에 의지온 우리들이 장차 서로 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큰일이다. 아무리 귀한 구슬이라지만 우리 두 형제의 의아구는 바꿀 수가 없지. 두 사람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들은 구슬을 본 뒤 있던 그 내바닥에 도로 갖다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한 두 형제는 고 구슬을 들고 냇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자 또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기라도 한 대씩 일어났습니다. 버리러 온 그 구슬과 똑같은 구슬이 물속 내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 구슬을 주었습니다. 이 구슬도 먼저 주운 구슬과 같은 전생주였습니다. 이리하여 두 형제는 한 개의 구슬을 버리러 와서 두 개의 구슬을 얻은 셈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이리하여 두 형제는 각각 전생주 하나씩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형제의 집은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서로 의족해 지내는 형제를 하늘이 돌본 때문이야.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들을 더욱 우러러 보았답니다. 하늘로 날아간 임금님 옛날 옛적 한 마을에 김서방과 이서방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살림도 거의 비슷하고 식구수도 비슷했습니다. 더욱이 아들딸이 없다는 점까지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서로 결혼을 시켜 정다운 사돈이 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사내나 같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의형제를 맺어주어 자기들이 죽은 뒤에도 그 아이들이 잘 지나도록 해주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두 집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각각 태어났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을 낳고 이서방은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약속한 대로 틀림없이 이 아이들이 크면 결혼을 시켜서 서로 사돈이 되자고 한 번 더 다짐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두 아이는 차차 커서 철이 들고 서당에도 같이 다니고 놀기도 같이 하여 어른들 보기에도 대견했습니다. 사내 아이는 제주도 뛰어나고 사냥도 잘 했습니다. 곧잘 새를 잡아와서는 둘이 구워서 맛있게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몇 해가 지나면서 아들을 가진 김서방 내 집은 차차 살림이 기울고 반대로 딸을 가진 이서방 내 집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살림은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시집 장가를 보낼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자 부자가 된 이서방은 자기 딸을 가난한 김서방 내 집으로 시집 보내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다 딸을 시집 보내서 고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서방은 김서방과의 옛날 약속을 저버리고 딸을 어떤 부잣집 아들과 혼인을 시키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달리 옛날과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사내 아이는 그럴수록 마음속에 한가닥 슬픈 생각이 고개를 치켜드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단다. 저 아이와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자기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생각하니 총각은 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총각은 나날이 이런 근심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총각이 우물 곁을 지나려는데 마침 그때 처녀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총각은 처녀를 보자 반갑기는 해도 왠지 전과는 달리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정해놓은 처녀에게 총각이 말을 건다는 것도 안 되지만 자기네 집이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을 생각하니 자꾸 말문이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각은 총각은 멍청하게 서서 물을 긋는 처녀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물을 다 긋자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솔밭을 넘어 닭밭을 두들겨라 총각은 마음속으로 되뇌어보았으나 도무지 처녀가 하고 간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솔밭에 가서 나무나 하고 닭을 찢어다가 종이나 만들며 살라는 뜻일까? 도대체 무슨 말을 그렇게 한담? 총각은 며칠을 두고 골돌이 생각해 보았으나 도무지 말 뜻을 알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이로운 소리인지 해로운 소리인지 조차도 몰랐습니다. 총각은 그것만을 생각하고 먹을 것도 안 먹더니 그만 병이 나서 알아 눕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총각의 어머니는 아들이 여느 때와는 다른 무슨 큰 근심이 있어서 그럴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얘야 요즘 내게 무슨 근심 걱정이라도 생겼니? 이 어미가 옆에서 보자니 안타까워서 못 견디겠구나. 이 어미에게 툭 털어놓고 말을 해보아라. 어머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커서도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고 있으면 이 어미가 답답해서 어디 견디겠니? 어미한테 못할 말이 뭐가 있니? 어서 속시원히 말을 하려무라. 총각은 어머니가 하도 끈덕지게 체근함으로 더 덮어두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우물가에서 남겨놓고 간 그 이상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치며 그 말의 뜻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얘야 알고 보니 아주 쉬운 내용이구나. 어머니 그럼 그 뜻을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처녀의 재치가 아주 대단하구나. 솔밭을 넘으란 말은 솔가지로 세워 막은 솔가지 울타리를 뛰어넘으라는 뜻일 게다. 그리고 닭밭을 두들기라는 건 닭나무 껍질로 창호지를 만들지 않니? 그러니 창호지로 바른 자기 방문을 두들기란 뜻이지. 결국 자기 집 울타리를 넘어 자기 방으로 찾아오라는 뜻이 아니냐. 이제 너 걱정할 것 없다. 오늘 밤에라도 당장 처녀를 찾아가 보아라. 어머니 그 뜻이 맞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처녀가 소자를 저버리고 딴 데로 시집까지는 않을 거예요. 총각은 그때부터 금방 생기가 돌며 기운이 났습니다. 지끈거리던 머리도 가뿐해졌지요. 총각은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처녀집 울타리를 넘어 처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상한 대로 처녀는 총각을 방가히 방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처녀는 벌써 옷 보통이를 싸두고 총각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멀리 도망을 가자고 했어요. 이리하여 총각과 처녀는 그날 밤으로 집을 나와 멀리 떠났습니다. 며칠을 두고 낯선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해가 져서 어느 산골에 외딴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만 외로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런 아들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놈의 팔자가 이렇게도 기구하여 나이 들어 의지할 것 하나 없이 적적하게 살아야 하노. 할머니는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두 눈에는 눈물까지 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총각은 자기네 부모가 생각나 할머니가 못내 불쌍해졌습니다. 할머니 저희들이 할머니를 모실 마침 저희들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친어머니처럼 여기며 잘 모실 게요. 에휴 그렇게만 해준다면야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할머니 조금도 염려 마세요. 저희들이 정성껏 모실 게요. 옆에 있던 처녀도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이리하여 처녀와 총각은 할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총각이 밭에 나가서 밭을 메는데 자꾸만 집에 있는 처녀 생각이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처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 총각은 처녀의 초상화를 실물과 똑같이 그려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난데없이 한자락에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초상화가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바람에 날아간 처녀의 초상화는 멀리 멀리 날아가 백월 안뜰에 내려 앉았습니다. 그때 뜰에서 화초들을 구경하고 있던 임금이 처녀의 초상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물었습니다. 승지 이 초상화와 같은 얼굴을 가진 궁녀가 이 대궐 안에 있는가 전하 이렇게 잘생긴 미인이 이 대궐 안에는 없는 줄로 아랍니다. 그래 그러면 대궐 밖에서 날아온 게 분명하구나 어서 이 여인을 찾아서 대궐로 데려오너라 이리하여 며칠 뒤 방방곡곡에 방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포조를 풀어서 그 여인을 찾아 나서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초상화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인 하나를 한 포졸이 발견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깃던 바로 그 처녀였지요. 포졸은 처녀를 보자마자 붙잡아 대궐로 데려갔습니다. 한편 총각은 그런 줄도 모르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처녀가 집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낮에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총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총각은 처녀 생각이 나서 같이 쓰던 방 안으로 들어와 보았습니다. 처녀의 옷 보따리를 끌어안고 총각은 엉엉 울기만 했어요. 총각은 눈물을 닦으려고 보퉁이 속에 수건을 꺼내는데 이상한 옷이 하나 보였습니다. 새의 깃털로 만든 깃털 옷이었어요. 그것은 총각의 옷으로 만든 듯 했습니다. 총각은 그 깃털 옷에 걸쳤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고 할머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집을 떠나면서 신세진 할머니와 집을 다시 한번 쳐다보려고 고개를 돌려보니 지금까지 있던 집과 할머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잡초가 무성한 풀밭만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총각은 사랑하는 처녀를 찾아 나서야 했기에 바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봐도 처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한편 대궐로 잡혀온 처녀는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늘 수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날이 수심에 잠겨 있으니 보기에 딱하구나. 나는 이 나라의 왕이다. 내 명령 하나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무슨 걱정인지 내게 말하라. 임금이 물었습니다. 처녀는 임금이 이럴 줄 알고 벌써 며칠 전부터 대답할 말을 준비해두고 있었어요. 처나 황공하오나 소저는 가난한 동부의 딸이옵니다. 가난하여 남의 밥을 얻어먹는 거지들을 모아 부디 잔치를 베푸시옵소서 못 먹고 떠돌아 다니는 거지를 위해 잔치를 여시면 백성들의 징송도 대단할 것이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그런데 너와 약속해둘 일이 있느니라. 전하 소저에게 무슨 약조를 하신다 하옵니까. 소저는 일개 전한 농부의 딸이옵니다. 누구의 딸이면 어떻냐 내 눈에는 꽃이다. 나는 너와 결혼하여 후궁으로 삼고자 한다. 천연은 이 말을 듣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전하 성응이 만극할 따름이 옵니다. 이리하여 이튿날부터 대고래는 대대적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거제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지요. 거린 잔치가 열린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거제들 중에 이상하게도 새의 기털옷을 걸치고 온 거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처녀를 찾아 나선 총각이었지요. 대고래서 거린잔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총각 거지는 대고래 아니라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른 거제들 틈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였어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처녀가 웃었습니다. 대골 안으로 들어온 뒤로 깊은 수십매만 잠겨있다가 처음으로 웃는 웃음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자 임금은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때 문득 임금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처녀는 저 깃털옷을 입은 거지를 보고 웃은 게 분명하다. 내가 저 깃털옷을 입고 춤을 추면 처녀는 더 기뻐하며 웃을 것이야. 임금은 처녀를 더 즐겁게 해주려고 그 깃털옷을 빼앗아 입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그러자 아주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깃털옷을 입은 임금은 금방 한 마리의 솔개가 되어 헐헐 하늘 저 멀리로 날아가고 말았어요. 거진들과 모든 벼슬아치들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녀는 벗어놓은 임금의 곤룡포를 기털옷을 입고 온 거지에게 입혀주며 자기가 바로 총각이 찾고 있는 처녀임을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던 총각은 꿈에도 잊지 못하던 처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얼싸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하여 총각과 처녀는 그날로 결혼을 하여 그나라의 임금과 왕비가 되었답니다. 욕심쟁이 스님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개를 마치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씨름씨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원래 자식이 없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친자식을 잃은 것처럼 매우 슬퍼했습니다.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쓸쓸했어요. 눈을 감으면 집안 구석구석이 금방이라도 사랑하던 개가 꼬리를 살레살레 흔들며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다시 뜯고 죽은 개를 바라보니 불쌍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영감 이 개가 얼마나 불쌍하오 어떻게 살릴 도리가 없을까요? 마음이야 그렇지만 죽은 개를 무슨 수로 살려요? 뒷산 절간으로 한번 찾아가 보셔요. 혹 그 스님께선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불경을 외고 영보를 하면 살아날지 누가 알아요? 그럽시다. 내 절간으로 가서 스님에게 부탁이나 해보겠소. 이리하여 할아버지는 스님을 찾아 절간으로 갔습니다. 마침 스님은 절간에 있었습니다. 스님 어려운 부탁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손가락으로 염주알을 굴려 넘기더니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스님 저희 집 개가 죽었습니다. 그 개를 좀 살려 주십사 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개가 죽었다니 안되었군요. 개를 살려줄 테니 돈을 내시겠소. 그 중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할아버지도 전에 들은 일은 있었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개가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까요? 스님 제발 제 사정 좀 들어주셔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당장은 못 들이지만 차차 돈을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제발 그 개를 좀 살려 주십시오. 안됩니다. 맞돈이 아니고서는 살릴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화가 났지만 어쩌는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중이 저렇게도 욕심이 많아서야 정말 동만 나는 지독한 중이로 구나. 할아버지는 이렇게 투덜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개를 묻어주려고 땅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구덩이 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개를 귀여워하고 사랑했더니 그 개가 죽어서 선물로 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여보 영감 이 얼마나 기쁜 일이요. 이렇게 많은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으니 우리도 이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구려. 모두 이 개 때문이 아니겠소. 이 금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다시 스님을 찾아갑시다. 아니 할멈 스님은 왜 또 찾아가라 하시오. 당신도 금덩어리를 스님에게 드리고 이 개를 좀 살려달라고 하시오. 돈을 내라고 했으니 금덩어리를 주면 되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땅속에서 나온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이 금덩어리를 드릴 테니 우리 죽은 개를 좀 살려주십시오. 아니 돈이 없다더니 웬 금덩어리가 다 있어요? 스님은 눈을 크게 뜨고는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개를 못으려고 땅을 파니 금덩어리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스님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금덩어리는 소승에게 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목숨을 살려주는데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생명은 몇만 개의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한 것이 아닙니까? 욕심 많은 스님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더니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듣고 보니 스님의 말이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목숨 그것도 사랑하는 개의 목숨만은 그 금덩어리를 다 주고서라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불또을 닦는 중이 너무 허욕을 부린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님 너무하십니다. 불또을 닦는 스님이 그렇게도 재물을 탐내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살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대로 고이 묻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쏘아주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개를 양지 바른 곳에다 고이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땅을 파고 묻을 때에도 욕심하는 중을 원망하고 영영 살아나지 못할 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괴상한 일이 그날 밤에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욕심하는 중이 이리 가죽의 가면을 뒤집어쓰고 그날 밤에 할아버지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금덩어리를 모두 빼앗으려는 생각에서 였지요. 나는 사람이 죽어서 태어난 일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모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잡아먹겠다. 할아버지는 어쩔 도리없이 금덩어리를 모두 이리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이 금덩어리를 챙겨들려고 했으나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금덩어리를 주는 순간 중은 정말로 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 손이 아니라 이리의 손이었기 때문에 금덩어리를 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애를 썼지만 제대로 되지 않자 이리가 된 스님은 금덩어리를 놓아둔 채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흘겨보고는 어디론지 도망을 짓고 말았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 금덩어리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답니다. 사또에게 복수한 처녀 옛날 어느 시골에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늦게 태어난 딸 아이였지만 아들 못지않게 부모님을 잘 봉양 했습니다. 집안일은 물론 들일까지도 혼자서 도맡아 열심히 했습니다. 일이 고되고 피곤해도 처녀는 부모님을 위해서 일을 악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는 도중에 뜻밖에도 사또의 행차와 맛보디 쳤습니다. 처녀는 얼른 숲속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숨겼어요. 그때의 풍속으로는 높은 벼슬아치들이 행차할 때는 모두들 키를 비켜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마녀자들은 함부로 나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녀는 숲속으로 몸을 피하여 행차가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자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봐라 저 계집아이의 얼굴이 반반하구나 어서 가서 아이를 데려다가 내 앞에 대령하라. 나졸들은 욕심많은 사또의 마음보를 잘 알고 있었지만 감히 영을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숲속으로 뛰어가서 처녀를 데리고 사또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마님 계집아이 대령이 옵니다. 그래 수고 많았다. 너희들은 한옆에서 잠시 쉬도록 하라. 나졸들이 한옆으로 물러나자. 사또는 처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봐라 고개를 들라. 내 너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느니라. 사또 마님 무슨 말씀이 온지요? 보아하니 너는 농사짓는 농부의 딸인 듯한데 오늘부터 내 첩이 되지 않겠느냐. 만약 내가 내 첩이 된다면 농사 같은 고된 일을 안 해도 될 뿐더러 내가 하고 싶은 호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때 마음이 있느냐. 사또 마님 그것은 안 되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자 사또의 얼굴이 금방 홍담무처럼 상기되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자 화가 치솟았어요. 사또의 당돌한 계집이로 여느 처녀라면 두 손을 들고 기뻐할 일인데 무슨 연구로 내 청을 거역하는 고 사또 마님 황송하오나 소저 늙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사옵니다. 혼자서 호강스럽게 지낼 수도 없사오며 더욱이나 남의 첩이 된다는 것은 여자로서 가장 큰 수치가 아니옵니까. 사또는 전신이 떨렸습니다.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 앞에서 감히 혀끝을 함부로 놀리느냐 내 청을 끝내 거역하면 하옥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그래도 좋으냐 어찌 한입으로 두 말을 하겠사옵니까 그저 사또 마님의 처분만 기다릴 뿐이옵니다. 사또는 더더욱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끌어다가 칼을 씌워 하옥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달리 사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너를 가엾게 여겨 한 번의 기회를 준다. 내 첩이 되지 않으려거든 그 대신 산에 가서 산머루를 따오도록 하라. 그러면 너의 죄를 용서해주마. 자녀는 그 말을 듣자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는 이른 봄이라 산머루가 날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또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될 일도 아닌 어려운 명을 한 것입니다. 산머루를 구할 수 없으니 처녀가 처녀가 도리없이 첩이 되겠다고 나올 줄 알았지요. 한편 처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또의 두 번째 명인 산머루를 산에 가서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명을 이양하지 못해 옥에 갇히나 보다 하고 휴 한숨을 내쉬다가 문득 좋은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또 마님 잠시 동안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소저 산으로 가서 산머루를 따오게 싸웁니다. 이 말을 남겨놓고 처녀는 아까 숨었던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저리를 치며 놀라는 신용을 하더니 사또 앞으로 숨을 핥다기며 뛰어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또가 하도 의아스러워서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도 놀라 이리로 뛰어오는고 사또 마님 너무 징그럽고 무섭사옵니다. 이 무슨 요망인고 어서 말을 해야지. 사또 마님 저 산에 독사가 어떻게나 우글거리는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 산에만 들어가면 산머루를 딸 수 있사온대 영 들어설 수가 없사옵니다. 이것은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처녀가 꾸며낸 말이었지요. 이런 숙맥 좀 봤나 이른봄에 무슨 독사가 있단 말인고 네가 나를 속일 셈이로 구나. 처녀는 이 말을 듣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사옵니다. 지금은 이른봄입니다. 이른봄에는 독사도 산머루도 아직 나오지 않은 때이옵니다. 제철이 아닌 이른봄에 산머루를 구해오라 하시는 사또 마님이나 독사 때문에 산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소저의 말이나 다 거짓말이 아니옵니까. 될 일을 될 일을 시키셔야 소저가 그것을 해드리지 않겠사옵니까. 사또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머리가 띵하며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처녀에게 당한 창피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봐라 나졸대 듣거라 이 방자한 계집아이를 당장 저 연못에 끌어넣어라. 서리빨처럼 매서운 사또의 영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할 수 없이 처녀를 연못에다 밀어넣고는 사또와 합해 그 길을 떠났습니다. 이때 이 광경을 멀리서 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사또가 떠나자 급히 연못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모두 힘을 아파여 연못에 빠져 천번거리던 처녀를 구해냈어요. 하마터면 처녀는 연못에 빠져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어요. 세상에 저런 사또가 또 있겠나? 암 백성들을 잘 살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또일세 암행어사나 출동하면 몰라도 저 사또의 못된 거릇을 누가 고친담? 마을 사람들은 사또를 욕하며 모두들 소금댔습니다. 여러 어르신네들 정말 고맙습니다. 마침 우리가 멀리서 보고 있었길래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여보게들 얘가 다시 살아난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의 일이 큰일 아닌가? 그것을 좀 의논해야지 이러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이 사람아 뭘로 노네 이 맹꽁이 좀 봤나 아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걸 뒤에 알아보게 그때 가서 구해준 우리들을 그냥 두겠나? 호랑이보다 무섭고 성미고약한 사또라 마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안갚음을 할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마을 노인 하나가 꾀를 냈습니다. 여보게들 이렇게 하세 이 아이의 부모님은 우리가 돌보아주기로 하고 이 아이는 마을에서 멀리 떠나보내도록 하세 그러면 이 아이도 살게 되고 우리도 아무 일 없을 것 아닌가 그게 좋겠어요? 이래하여 처녀는 그날로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나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잠시 먼 곳에 있는 친척네를 다녀오겠노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면 사또도 그때는 처녀를 잊어버리게 되어 괜찮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녀가 마을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처녀의 시체가 연못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고 헛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사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그 소문을 그대로 믿고 처녀를 영영 잊어버렸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처녀는 나라 안을 정처없이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나 집에 남아계시는 부모님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돌보아 준다고 했지만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럴수록 처녀는 그 못된 사또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복수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끝에 마침내 그럴듯한 방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처녀는 각 고을을 다니면서 방아공이 이만큼 알이 큰 벼이삭과 알맹이가 아기주먹만한 옥수수와 알이 어른들의 머리통만한 감자 하나씩을 구했습니다. 그것들을 들고 처녀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처녀를 보자 사또는 너무나도 뜻밖이라 기절 초풍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귀신이거든 쏙 물러가라 사또는 벌벌 떨었어요. 분명히 연못에 빠져 죽었는 줄만 알고 있던 처녀가 나타났으니 그럴법도 하지요. 겁내지 마십시오. 저는 귀신이 아니옵니다. 사또마님 덕분에 그동안 용궁을 갔다옵니다. 거기서 용왕님을 뵙고 사또마님 얘기도 해드렸사옵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용궁에서 살아는 곡식들이 옵니다. 처녀는 능청맞게 사또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또는 그 말을 고지 곧 들었어요. 아니 용궁의 곡식은 정말 크기도 하구나. 용궁에는 이것 말고도 좋은 보배들이 많겠지. 사또마님 그렇사옵니다. 농부의 딸이라서 그저 탐나는 곡식만 가져왔사옵니다만 아마 사또마님께서 가시면 좋은 보배를 선물로 주실 것이옵니다. 그래 하지만 어찌 내가 용궁으로 갈 수 있겠나. 사또는 욕심이 치솟았습니다. 어서 용궁으로 가서 좋은 보배를 얻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자가 들어갔던 그 연못으로 들어가시면 용궁으로 가는 길이 있사옵니다. 이 말에 사또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처녀를 따라 그 연못가로 왔습니다. 그러고는 처녀 말대로 연못으로 들어갔어요. 이리로 가면 용궁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사또는 욕심만 앞세우고 자꾸자꾸 깊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용궁으로 가는 길은 커녕 물이 점점 깊어져 코끝에까지 닿았어요. 사또는 거친 숨을 거푸거푸 쉬면서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 길이 안 보이는데 아직도 멀었느냐 사또 마님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오 금방 그 길이 나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또는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물이 사또의 머리 위까지 차올라 사또는 마침내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못된 사또에게 복수를 한 처녀는 그 뒤 부모님을 다시 봉양하게 되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어릴 때 의조은 형제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제목 그대로 의조은 형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신기한 구슬 이야기도 형제의 우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기한 구슬을 형과 아우가 서로 양보하다가 결국은 둘 다 신기한 구슬을 갖게 되었지요. 아마 그 구슬은 의조은 형제에게 하늘이 주신 선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옛날 이야기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